고양이도 뭐 부르면 오나요? 고양이 와라 근데 안 오잖아요 그럼 제가 오지마 그럽니다 상황은 내가 주도한다 오지마 가면 가 빨리 뛰어 뛰어가면 빨리 뛰어 이렇게 상황은 내가 주도한다 빠른 수영 데이트 신청했다가 못 받으면 어차피 나 공부하려고 그랬는데 탁 공부 책을 펼치는 눈물이 막 이렇게 머금은 채로 인생 뭐 있다고 그런 거에 휘둘리지 마세요 이래야 자기가 인생의 주인공이라는 좀 기분이 들어요 여러분 방편으로 좀 쓰시라고요 내 인생의 주인공이 나라는 걸 놓치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상황에 휩쓸려 살아가다가 난 뭐지? 하게 돼요 여긴 어디? 난 누구? 이러면 안 됩니다 인생의 스위치를 내가 누른다는 이런 자기 나름의 뿌듯함이 있어요 수처작주 어디 있든 내가 주인공이다 그래 해라 내가 인정한다 거기까지다 이런 거죠 거기까지다 내가 인정하는 거기까지다 수처작주는 벚꽁이죠 깨워서 보시면 내가 경험하는 이 모든 우주는 사실 내 마음 육군의 작용이란 거 알아요 이게 수처작주입니다 어디 가서도 내가 주인공이에요 근데 알기만 하면 뭐예요? 경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육바라밀로 경영을 해야 진짜 수처작주죠 그 경영할 때 실전 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황은 내가 주도한다 내가 주인공인데 끌려가도 내가 끌려가는 거지 그 의식이 있어야 경영을 할 수가 있어요 경영자 마인드가 기업을 경영하는 거랑 똑같아요 내가 결정한다 이거예요 시장 상황은 변동하지만 내가 결정한다 결정은 내가 한다 내가 결정했지만 조금 아니다 싶으면 바로 바꿔야죠 우리는 조금 지체하지 않습니다 바로 바꿔야죠 이리 와 해서 오면 와 근데 안 오고 가면 빨리 가 빨리 바꿔야죠 상황에 맞춰서 빨리 수영 빨리 수영이죠 사실은 빠른 수영 트랜서핑 빠른 파도타기 결이 바뀌면 빨리 다른 그 결에 빨리 몸을 맡겨야 됩니다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거기 고집 부리면 안 돼요 보살은 태세전환이 빨라야 돼요 고집 부리면 안 돼요 고집 부리면 무지와 아집이에요 거기서 고집 부려요 상황이 이미 바뀌었는데 고집 부리고 있어요 나비야 이리 와 안 오면 저리가 빨리 뛰어 이렇게 한번 수영해 보세요 인욕바라밀 공부가 엄청 되실 겁니다 오케이 오케이 바로 오케이죠 뭐든지 오케이 오케이 방편으로 육바라밀을 펼실 때 빠른 수영을 위해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실전 팁을 활용하시면 수초작추의 맛을 더 깊게 심오하게 만들 수 있겠죠 실전 팁 재밌죠 애고도 좋아합니다 애고 설득이 되고 항상 그 상황에서 주인의식을 갖게 돼요 자기가 아버지 뜻을 따를 거예요 내 뜻대로 할 거예요 결정하셔야 돼요 매 순간 여러분이 실제로 결정하고 계세요 본인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결정했다는 거예요 알고 하시라는 거예요 결정 알고 하시라 이렇게 의식적으로 자각하면서 선택을 하시다 보면 더 나은 선택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끌려가는 느낌 안 들고 내가 주도하는 느낌 드셔야 돼요 이게 의식적으로 깨어서 자기 인생을 주인공이 돼서 경영하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마음 자세죠 빠른 태세 전환 진실은 항상 바로 수용하면서 내가 결정한다 역량껏 깨어서 바른 길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이스크림 그리고sted Sheila mi разм산들은 나름 jakievar popular 평생 저 killers 잘 START